이번 복싱에서 이겨주는 팀이 양팀 에이스전에서 부담을 덜 갖게 포인트로 들어올린 공 찍어내립니다 과성시청 이상훈의 서비스 재빠르게 서비스 랩 임규현 6대3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성훈이 망설이면서 주영의 서비스 포핸대 김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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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에서 어렵게 받아냈고 임규현 선수 중진으로 공을 빠르게 이번에 임규현 이상원 백핸드로 밀어받 김지환의 김지환 빠르게 받아냈고요 두 점차 뒤져있습니다 화성시청의 서비스 이상원 뒤로 9대6입니다 오주영 김지환 오주영이 망설입니다 안산시청 게임 포인트입니다 이상원의 서브 임규현 이상원이 준비합니다 임규현의 공격이 뜨고 임규현 맞지 못합니다 첫 포인트 아 직선 서비스 오주영 받지 못합니다 이상원 화성시청의 서비스 임규현 이번엔 슬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백핸드 안산시청의 서비스 임규현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임규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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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순간에 임규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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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